어, 손이 많이 가고 바빠서 그렇지. 빵 특보다 잘 된다는데. 홍일아, 홍일아. 네. 아, 어때요? 점수 먹나? 야, 저기 나 3만원 먼저 오라. 노인종에서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회의비가 있어야 했는데. 아, 3만원이요? 어. 아, 잠깐만요. 밥을 먹기 왜 아면을 먹어? 어. 아, 홍일아. 홍일아, 홍일아. 네? 뭐 안 열려요? 아, 이거요. 아, 빵 먹으려고요? 네. 어휴, 이거 굉장히 꽉 땄쳤나 보네. 아휴, 저거 다. 아휴, 힘 되게 세시네요. 아휴, 왜 빵을 먹어요? 밥을 먹지. 밥맛이 없어서요. 좀 드실래요? 아니, 방금 라면 먹었는데. 아, 왜 라면을 드세요? 아니, 뭐 그냥 반찬도 그래가지고요. 아니,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죠. 라면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아, 예. 네. 어서오세요. 머리 자르실게요? 저쪽으로 앉아주세요. 아니, 잠깐. 내 아들부터 먼저. 아,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너 먼저 빨리 해. 네. 저기 앉으면 돼요? 네. 여기로 오세요. 다 됐습니다. 네, 얼마예요? 저기, 만 원인데요. 여기요. 네. 저희 아버지 꺼하고 같이요. 네. 아버지, 전문서 가요. 차로 오세요. 그래. 이거 저 오실 때 뭐 사저부터 오세요. 응, 가.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난 그냥 시원하게. 예, 예. 아드님이 참이 호자인가봐요. 응? 왜? 그냥 아버님한테 자상한 것 같으세요. 그런 편이지. 빨리 장관을 드려야 될 텐데 말이야, 저는. 어머,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상처였어. 재혼을 하라고 그래도 안 듣고 저렇게 10년 동안 혼자서 부딪히게. 공산을 떨고 앉았어. 그러시구나. 빨리 짝을 지어줘야 될 텐데 말이야. 혹시 저 여기 드나드는 사람 중에 차만 색시 없어? 중매는 한 번 서지. 중매는요. 저도 아직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응? 아줌마 아니었어? 저 처녀예요. 전화 중매나 좀 사주세요. 오, 그래? 그래서 올해 몇이나 됐어? 저 서른아홉이요. 어? 뭐 하느라고 여태 시집도 안 가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해서 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 그럼 돈 좀 맡겠네? 아니, 그렇게 많이 모진 못했어요. 그냥 이 건물. 이 건물이 아가씨 거야? 네. 아니, 이렇게 차 뭐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주위에서 여태 그냥 놔뒀을까 몰라? 키도 작고 볼품도 없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난 아가씨 그거 아담하고 귀여운 게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저기, 아까 봤던 우리 아들놈 어땠어? 예? 그분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 대학 2학년이라 다 컸고. 저 요 앞에서 음식점 하나 하는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지. 돈도 제법 모아놨고. 네. 저기,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얘기가 아니라 그놈이 성격이 아주 좋아. 착하고. 예. 저기, 내 생각엔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미쓸이 생각은 어때? 저도 뭐. 좋다는 거야? 그렇구나.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은 가까이 두고 말이야. 그런 말이지. 내가 아들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자리를 한 번 마련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좋으실 때로 하세요. 아우, 덥다. 아우. 민정이, 그래서 어디 갔냐? 예, 비디오 갖다 주러 왔어요. 공연아, 공연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어. 예. 넌 아들입니다. 네? 들어와. 네? 내가 여지껏 얘기를 해봤는데 아가씨가 아직 구만이. 아버지. 예. 너 내일 몇 시에 시간 돼? 저녁에 볼래?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아, 됐어요 아버지. 야야야. 되긴 뭐가 돼? 만져보라니까. 형님. 저 가게 전화 왔는데요. 얼른 나오시래요. 아아. 잔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내 손 봐. 아, 글쎄 됐어요 아버지. 되긴 이놈아. 너, 너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말이지. 지지공상으로 살아갈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알아서 하긴. 만나봐. 세혁씨가 아주 괜찮아요. 잔소리 하지 말고. 너 내일 여수지에 약속 잡는다. 그렇게 알아. 아, 잠깐만 아버지. 그냥 말씀 드리세요. 뭘? 아, 어때요? 어차피 다 아시게 될 텐데. 무슨 소리야? 저기 할아버지. 형님. 저기 미나 어머님이랑 요즘 잘 되고 계세요. 뭐? 미나 엄마? 아, 그 정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성 같은 거 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 가게 나가요. 야. 그거 진짜야? 예. 미나 엄마? 그 아가씨가 딱인데. 성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이고, 답답답답답. 아버님 오셨어요? 아, 그래. 아이고, 답답. 아가. 우리 시원하게 물냉면이나 해 먹을까? 네, 아버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 자, 콩국수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냉면이 나할려나? 두 개 다 할까요? 골고루 드시게. 민아 엄마는 성격이 그거. 오셨어요? 어, 아, 더워. 애미야. 우리 시원하게 물냉면이나 해 먹을까? 밥 있는데 그냥 밥 드세요, 아버님. 아, 해 먹자 시원하게. 그건 뭐 힘들어서 그러냐? 사 와야 되니까 그렇죠. 아, 아니다, 아니다. 콩국수 해 먹을까? 아니, 냉면이 나할려나? 빨리 정화식이라도 좀 해 주실래요? 성격만 봐도 그 아가씨인데. 더구나 가진 재산만 해도 그 아가씨. 민아 엄마, 그건 뭐 있어? 재산으로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게다가. 그 아가씨는 처녀고. 민아 엄마 저건 애까지 달린 여잔데. 안 돼, 안 돼. 외모로 봐도. 어떤 면으로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민아 엄마하고 더 깊어지기 전에 미쓰리로 빨리 붙여줘야 되겠네요. 미쓰리. 어머! 오셨어요? 아, 손님이 없네. 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신 없다가 이제 좀. 앉으세요. 어, 그러지. 더 오시죠? 드세요. 응. 저, 근데 오늘 몇 시에. 그게 말이지. 예? 아, 저기. 집으로 그냥 가지, 집으로. 예? 그 놈이 애가 숙기가 없어서 마음은 틀림없이 있을텐데. 그래서 괜찮으면 집으로 가는 게 어떤지. 집으로요? 예, 그럼 그렇게 하죠 뭐.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 그래. 이게 언제 적 사진이에요? 이게 민정이 중학교 졸업할 땐가. 어, 누구세요? 나다. 아, 아버지 여보세요? 응.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 안녕하세요. 저, 옆집 아줌마인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진짜. 민아 엄마. 잠깐만요. 아, 예. 왜 이러세요? 아, 그래. 미안해. 아, 저, 저, 경호 씨. 야, 야, 이놈아. 어딜 가. 저, 왜 이러시래, 왜 진짜. 아, 이놈아. 손, 손님 앞에 두고 차려. 저, 올라와요. 앉아. 괜찮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저, 내가. 올라와요. 내가 뭐 시원한 거 한 짓을 줄까? 어? 자, 자. 앉아요. 앉아. 어? 아, 그렇게 그러지 말고. 자, 앉아. 내가 시원한 거 한 잔 갖다 둘게. 어? 거기 앉아 있어요. 빨리 들어가. 일단.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진짜. 아,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저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정말. 아, 이게 뭐예요? 지금 조국 씨. 아, 아버지 때문에 내가 미쳐, 진짜. 야, 인마. 미쓰리가 미나 엄마보다는 백번 낫지. 내 말 믿어. 내 말 믿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 봐. 너 내 말 믿었다가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아니, 좀, 좀, 좀. 이 자식아. 정신 차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뭘로 보나. 너한테 말해 저렇게 완벽한 여자가 있어. 성격, 학벌, 재산, 외모. 저 미쓰리가 부족한 게 뭐 있니? 아버지, 제발 좀 빠지세요. 빠지게 내가 왜 빠져.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거냐, 이 자식아. 어? 사랑이 말이야. 판단적이 있어야지. 어? 지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 똥인지. 이 된장인지. 분란을 못하고 말이야. 아, 정말. 아, 정말. 사랑. 그거 내가 다 이해를 해. 아, 옛날에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결혼은 다른 거 아니냐. 어? 저 콩꺼풀 벗어버리고. 눈을 그랬더니 뭐라고. 저렇게 완벽한 여자가 어딨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들어갔다. 와, 이 자식아. 와, 이 자식아. 와, 이 자식아. 아, 저기. 미안해. 오래 기다렸죠? 아니에요. 아. 자, 여러분. 둘이 앉아서 얘기라도 나누고. 저기, 죄송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야, 홍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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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이고. 저기. 잠깐만. 저,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기 와. 잠깐만. 아, 괜찮습니다. 저. 안녕히 계세요. 아, 저. 저기.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미쓰리를 어떻게 달래 줘야 돼, 그래? 네. 뭐예요, 이게? 아니,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나 고객이 이제 와서 딴소리야, 딴소리가.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언제?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머리 보고도, 머리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머리가 뭐가 어때서? 아이고, 지가 못생긴가 생각도 안하고 머리탄만에 진짜 웃기지도 않아, 어이구야. 지금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어, 정말? 다 했다, 어쩔래? 어쩔래? 어머, 기가 막혀. 돈 물어내요. 어, 돈 물어내 당장. 못 물어내. 미쳐서 내가 돈을 물어내게?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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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내가 기분이 더러워지겠다고, 나가. 나가, 나가. 오, 오셨어요? 내가. 여기 당장 신고하고 말 거야. 아니, 신고할 거야, 내가 진짜. 뭐 이러미 잘못됐어.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헐리기 있으면 마저 끝내요. 아니에요. 워낙 손님이 막무가내렸어요. 아, 죄송해요. 이거, 이거. 어머, 이게 뭐예요. 아, 뭐 이런 걸 사 오셨어요. 그냥 오시죠. 아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대신해서 사과할게. 솔직히 걔가 그 이웃집 여자하고 요새 좀 친해지긴 한 모양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까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또 결혼이라는 것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내 의견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난 또 처음 미쓰리를 봤을 때부터 우리 아들하고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언제고 한 번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 그 가게에 한 번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라도 한 번 더 나눠봤으면 어떨까 싶어. 네. 그러죠. 뭐. 가게가 어딘데요. 그래. 내가 적어줄게. 종이하고 펜이니. 아니에요. 제가 적을게요. 그러죠. 아까 그 상가 옆에 서원 마트라고 있잖아. 네. 네. 서언이 아니라 서원 원. 아 거기요. 예. 그 상가 1층에 닭마을이라고 있어. 거기야. 아 닭마을이요. 닭마을이요. 닭마을. 닭이 아니라 닭. 꼭 받아. 응. 엄마. 엄마. 정세기 니네 엄마 아까도 가셨거든.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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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야 너 집에 있으라고 때 왜 나왔어. 얼른 집으로 가. 얼른 집으로 가. 엄마. 엄마. 찢어줬잖아. 누가 됐어. 형이 밀어서. 응. 이런 자식인데. 뭘 엄마야. 뭘 엄마야. 뭘 엄마야. 얘네. 이 폴레도 볼 찢어졌잖아. 이게 벌써 밀었어. 이거 며져. 저거 며져. 네가 어른이. 네가 몇 달짓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엄마. 마침 있었네. 아니 여기 짓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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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가 안 그렇게 다 먹어. 아유. 아유. 누구는 왜 딱 걸어. 그러면. 아우. 잠시만요. 아유. 조용히 해. 아유. 다시 시작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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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